율법의 엉맹이 없다는 신은 남일뿐이에요 율법의 엉맹은 안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의의 근거에서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어떤 원숭감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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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도 사랑 한낮에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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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에도 사랑 사랑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십시다 아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른과 못하겠습니까 죄인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달콤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처음에 몇 개월 살 때까지는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저희 결혼합니다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또 여자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결혼을 왜 뭔데 결혼을 다 계속 살다 보니까 전혀 종각대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사귈 때는 자기 좋은 것만 다 보여줘요 자기야 사랑해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해 근데 목숨이 없어요 이 목숨을 뺏어 가더라도 나는 살이 된다 지금 세상 사람의 사랑이 그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달콤할 수 있지만 소차처럼 씁니다 왜 씁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줘야 하고 감싸줘야 하고 남편이 바람 피우면 여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한 여자 그들도 힘든데 두 여자 같으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보 누우세요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한 사람한테 쓸 정도면 두 사람한테 쓰니까 얼마나 정력도 떨어지셨습니까 가서 보약도 채웁시다 그러려면 눈물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으며 내 여자가 바람 피울 때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손들고 일어서세요 오빠 없습니다 근데 할 것이 사람이에요 뇌아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은 바로 나에게도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는 얼마나 눈물이 수반되는지 얼마나 고통이 수만되는지 얼마나 고통이 수만되는지 환차를 만들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하고 봉헌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입니다 내가 참으니까요 내가 새끼를 떼면 여호를 못해 환차를 만들어요 내가 저 웬수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그 분노에 찬 음식을 만들어요 그 분노에 심무치만 만들면서도 우리 저 죽일로 원수인가 막 이뻐 그러면 그 음식 독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어이샷 그렇게 주면 그 음식을 먹는 남녀는 처화가 잘 됐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참고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참는 것 그런데 봉헌하는 것 그래 남편이 어느 때나는 내 내 마음을 알아두고 돌아올 것이다. 하아.. 심체를 만들면서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은 지금 많이 아프지만 예수님 성모님 당신 고통의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 심체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함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꽉 채워서 우리 남편이 이 음식을 먹고 하루빨리 음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주관해주고 아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럼 사랑의 양념을 먹지니나? 깨소금만이라도 빨아서 못 먹고 참기름 들기름만이라도 느껴서 못 먹어요. 쳐도 쳐도 마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양념입니다. 성모님께서 왜 중원 부원해가셔서 말씀하십니까? 잊을만하면 또 이야기하시죠. 저도 여러분이 지금 안하니까 어디까지 합니다. 사랑의 양념을 만듭시다. 네! 형제님들은 형제님들 때로 또 여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약하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부인한테 파! 파! 다시 잘해! 가본다가 조금 있다가 남편은 하늘인데 아기는 땅입니다. 남편은 오뚝성산 높은 데서 집 밟으라고 하늘이 아니고 마누라, 자식들 정말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도 내려줘야 되고 너무 날씨가 더우면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이렇게 좋은 하늘이 되어야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늘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른다고 여자가 바람 비었을 때는 어쩌라고 했더니 또 여자가 파! 파! 손을 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참 치는길래 제가 안 낚였거든요. 그때 불이 서로 웃고 손 잡고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하자 그러고 여러분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으세요! 안녕